지필평가의 목적은 뭘까요? 영재교육원에서 지필평가를 보는 목적 학생들의 영재성을 확인하는 거죠 기본 학력 수준이라기보다는 학생들의 영재성을 확인하는 거예요 왜 영재교육원이잖아요 그죠 평균 이상의 지적 능력은 혹시 지필평가 유형 중에 문제 유형 중에 어떤 게 맞을까요 평균 이상의 지적 능력을 확인하기 위한 문제 유형은 사고력, 창의 사고력, 사고력, 논리 사고력 뭐 이런 것들이 학생들의 평균 이상의 지적 능력을 확인할 수 있는 문제 유형이고 높은 창의성은 높은 창의성은 그냥 창의성 문제죠 창의성 문제 그죠 창의성 문제를 낼 때 어 일반 창의성 문제와 어 영재성을 확인할 수 있는 창의성 문제가 조금 달라요 그리고 높은 과제 집착력 이 문제를 통해서 어떻게 높은 과제 집착력을 확인할 수 있을까요 평균 이상의 지적 능력과 높은 창의성은 그죠 사고력과 창의성으로 할 수 있는데 높은 과제 집착력은 도대체 어떤 문제로 어 이 학생의 과제 집착력을 확인할 수 있을까 대부분 그 과제 집착력은 어 자기소개서에 어 자신의 과제 집착력을 표현할 수 있는 어 일화들을 넣죠 뭐 어떤 그 대회 대비로 어 뭐 탐구를 진행하면서 있었던 일들을 가지고 어 어 끈기 있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어떤 것들을 했다 그러면 지필 평가에서는 어떻게 할 수 있을까 예 예전에는 이런 문제를 많이 냈죠 난이도가 높은 경시 유형 그죠 어 그래서 올림피아드 문제 뭐 그런 것들이 이제 어 풀이 과정이 엄청 길어요 그죠 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막 이렇게 쭉 해서 문제를 풀어내는 경시 유형 들이 이제 높은 과제 집착력을 그죠 어 표현하기에 어 평가하기에 좋은데 어 이제 이 유형들이 점점 사라지고 있어요 왜냐면 선행 문제를 내지 못하니까 어 그죠 자기 학년에 어 난이도 높은 경시 유형을 내는게 어려워 졌어요 그래서 나온 새로운 유형이 어 융합사고력 문제예요 어 학생들의 높은 과제 집착력을 좀 창의성과 융합한 융합한 문제 해결 능력을 확인하기 위한 융합사고력 문제들이 요즘 나오고 있어요 자 지필 평가 하면 어떤 검사가 있나요 영재성 검사 들어보셨죠 그죠 또 뭐가 있죠 산문적성 검사 들어보셨나요 그리고 창의적 문제결력 검사 어 부산에서 자 창의적 문제결력 검사를 보죠 서울은 창의적 문제결력 평가 를 본다고 돼 있어요 그죠 자 그리고 어 저번 시간에 말씀드린 어 인천대에서 보는 온라인 재능 탐색 검사 그죠 이것도 새로운 유형으로 나오고 있죠 그리고 또 하나가 뭐냐면 온라인 과제 평가 작년에 서울교대 에서 진행했던 온라인 과제 평가 어 이런 것들이 있죠 다양하게 있는데 어 자 일단 지필 평가 문제 유형을 가지고 각각의 검사가 어떻게 반영이 되는지 설명을 좀 드릴게요 창의성 창의성 문제 그리고 아까 사고력 문제 그리고 융합사고력 문제 유형이 있다 그랬죠 크게 세 가지 자 창의성은 어떤 걸 평가하냐면 유창성 융통성 독창성 뭐 민감성 뭐 여러가지 것들이 있는데 어 최근 문제 유형 들은 유창성 융통성 독창성을 보는 문제 유형들로만 구성이 좀 되어 있어요 뭐 사고력 문제 유형 많이 있죠 그죠 어 뭐 크게 낸 논리부사적 비판적 창의적 이런 사고력을 보는 문제 유형들 융합사고력은 뭐 여러가지 있는데 이 크게 두 가지를 평가해 문제 파악 능력 그러니까 어 문제를 문제를 제대로 파악을 해야 해결을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어 1차로 문제를 파악하는 파악을 했는지에 대한 이제 1번 문제가 있고 2번 문제는 이제 문제를 파악 했으니까 그럼 어떻게 해결할 건지에 대한 문제를 내는 문제 자 그러면 영재성 검사 창의적 문제검사 그리고 창의적 문제를 평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어 여기에 다 창의성 사고력 융합사고력 문제가 다 들어 있어요 다 들어 있는데 어 영재성 검사 라고 되어 있으면 조금 달라요 뭐가 다르냐면 일반 창의성 문제 또는 언어 창의성 문제라는 문제가 어 더 많이 들어 있어요 비중이 더 많은 거죠 그죠 그러니까 영재성 검사 모의고사 교재는 일반 창의성 문제가 좀 더 많이 들어 있어요 비중이 좀 많이 들어 있어요 영재성 검사를 보는 지역은 어 영재성 검사 모의고사 교재로 그 창의성 문제를 좀 많이 연습을 해야 되니까 그런 유형의 문제를 좀 많이 들어 있는 영재성 검사 모의고사를 봐야 되구요 창의적 문제를 검사와 창의적 문제를 평가는 거의 같다고 보시면 되는데 창의적 문제를 검사가 대부분은 90분 90분 동안 90분으로 평가가 진행이 되요 시간이 근데 서울권은 창의적 문제결력 평가로 바뀌고 어 시험시간이 좀 많이 줄었어요 뭐 60분 보는데도 있고 50분 보는데도 있고 학년에 따라 보는 시간이 달라요 그것 좀 다른데 문제 유형은 거의 유사하다고 보면 되요 창의성과 사고력 문제가 주를 이루어요 융합사고력은 한 문제 정도 변별력 있는 문제가 필요하니까 융합사고력 문제를 추가로 넣기도 하죠 온라인 GP 평가에 아까 뭐가 있었죠 온라인 재능 탐색 검사 작년에 코로나 때문에 이제 인천대 영재원에서 이제 온라인 재능 탐색 검사를 진행을 했는데 창의성과 사고력 유형 문제들이 많이 나왔다 유창성과 융통성 독창성 논리 비판 창의 사고를 요하는 문제들이 좀 출제가 됐습니다 이게 영재성 검사와 유사해서 저희 카페에 온라인 재능 탐색 검사 대비로 영재성 검사 모의고사 교재를 추천하고 있어요 그 교재와 강의로 준비하시면 대략 이런 유형의 문제들을 다 접해서 어떻게 답안을 써야 되는지 알고 시험을 보면 좀 많이 당황스럽지 않게 답안을 쓸 수 있겠죠 자 그리고 또 하나 온라인 과제 평가가 있죠 작년 서울교대에서 진행했던 건데 융합사고력이라고 좀 생각할 수 있어요 그리고 제가 온라인 과제 평가에 대해서 좀 더 조사를 해보니까 온라인 과제 평가에 학생들의 어떤 능력들을 좀 확인하기 위해서 어떤 과정을 통해서 과제를 제출할 수 있게 구성을 했는지 논문을 좀 봤더니 이렇게 되어 있어요 처음에는 문제 제기를 해요 문제 제기를 하면 문제를 탐색해서 그 문제에 관련된 개념을 학습하고 관련된 정보를 좀 탐색해서 이제 문제를 좀 파악하는 거죠 그런 다음에 미션을 제시해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미션을 제시해서 미션을 제시해서 그거를 해결방안을 이제 써서 제출하는 게 온라인 과제 평가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러면 창의성 문제 유창성과 융통성 독창성 문제를 독창성을 확인할 수 있는 문제 유형으로 대표적인 게 이 문제죠 닭과 귤의 공통점을 10가지 쓰시오 제가 그 학습법에서 여러 번 예시 문제로 보여 드렸는데 여기서는 하나 더 설명을 드릴게요 여기서 10가지를 쓰라고 한 이유가 뭘까요 보통 학생이 3가지 정도 쓸 수 있고 좀 잘하는 학생이 5가지 정도 쓸 수 있는 거죠 그럼 나머지 6가지부터 10가지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때 창의력이 창의력이 발동이 되는 거예요 닭과 귤의 공통점을 찾기 위해 자신의 창의력이 창의성이 발휘가 되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또 하나가 뭐냐면 여기서 과제 집착력도 알 수 있어요 그렇죠 생각하기 싫어하는 학생들은 그냥 5가지 쓰고 말아요 아 생각하기 싫어 뭐 잘 생각이 안 나면 어떻게 하냐면 비슷한 걸 막 써요 10가지를 채워야 되니까 처음에 이런 문제를 학생들이 접하면 10가지를 채우려고만 노력을 해요 그렇죠 그건 큰 의미가 없어요 10가지를 어떻게 채우느냐 고민하지 않으면 답이 나올 수 없는 그런 문제가 창의성 문제예요 자 두번째는 사고력 논리 분석적 비판적 창의적 사고 이런 것들이 사고력 유형들인데 기출문제인데 이거 하나 수학 문제입니다 하나 보여드릴게요 무조건 생각나는 대로 딱 떠오르는 대로 문제를 막 푸는 학생이 있어요 그렇죠 그러지 말고 정확하게 어떻게 문제를 해결하는 게 좋은지 생각하고 문제를 푸는 게 훨씬 더 빠르게 정확하게 빠르고 정확하게 문제를 풀 수 있잖아요 그런 부분들을 논리적으로 분석해서 창의적으로 어떻게 빠르고 정확하게 풀 수 있는 해결 방안을 찾아서 문제를 풀고 그 풀이 과정을 좀 정리하는 게 사고력 문제인 거죠 수학 사고력 문제 융합 사고력 문제는 문제 파악 능력과 문제 해결 능력인데 문제를 잠깐 보여드릴게요 이 문제가 뭐냐면 자신이 평소에 어느 정도 알고 있는지도 답안을 약성할 때 표현할 수 있어요 그렇죠 이런 융합 사고력 문제가 과제 집착력도 그렇죠 처음에 이게 잘 떠오르지 않거든요 그렇죠 처음 이런 문제를 접하면 접근 자체를 좀 어려워하는 학생들이 좀 많은데 그래서 그래서 제가 이런 문제로 수업을 진행할 때는 예시를 좀 보여줘요 그러면 아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구나 라고 감을 좀 잡은 다음에 추가적인 자기의 생각들을 넣어서 이제 답안을 작성하게 진행을 하는데 이런 훈련들이 좀 필요한 거죠 생각하는 방안 방법 그렇죠 그래서 답안을 쓸 때 영재성을 나의 영재성을 확 보여줄 수 있게 답안을 쓰는 연습을 하는 게 중요한 거죠 그렇죠 그런 부분들을 아이들에게 알려주고 목적 목적을 알려주면 그거에 맞게 답안을 쓰는 연습을 하기가 좀 수월한 거죠 그렇죠 이렇게 어 네 한글자막 by 한효정